오늘 소개할 경품소프트웨어는 스마트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OCR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미지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별도로 추출할 수 있고 PDF 파일을 MS Office 문서나 HTML 텍스트 파일로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OCR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곳을 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사이트보다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OCR은 개인 사용자에 한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링크를 통해 공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Next를 누른 다음에 Next, 얘를 누른 다음 Next, Next, Install을 누르면 설치는 금방 끝나고요. 피니쉬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팝업이 열리면 가운데 있는 액티베이트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액티베이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등록했다는 팝업이 열리고요. 확인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빠른 선택 메뉴가 팝업으로 열리는데 여기에서 굳이 먼저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있는 부분에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팝업을 닫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심플한 UI를 볼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테스크 메뉴를 누르면 퀵 테스크 메뉴 팝업이 열리고요. 오픈을 누른 다음에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화면을 확대나 축소하는 것은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으로 조절할 수 있고 여기에서 추출할 텍스트만 별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델키를 눌러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텍스트만 따로 지정을 할 때는 T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에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구역만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한 구역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영역 지정이 끝나면 상단에 있는 레커나이즈 부분을 누르면 변화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변환이 끝나면 우측에서 텍스트만 추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긁어서 구글이나 기타 다른 번역기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별도로 파일로 저장할 때는 세이브 투 부분에 드랍다운 목록을 펼친 다음에 텍스트 파일은 다섯 번째에 있는 플레인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하고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파일명도 변경하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면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만 별도로 추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제가 이미지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왔는데 PDF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을 눌러서 PDF 파일을 선택을 하면 로딩 과정이 진행이 되고 추출하는 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텍스트 부분에 이렇게 전부 다 체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커나이즈를 누르면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세이브 투 목록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치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OCR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한 스마트 OCR을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